국회에서는 오늘 비상계엄령 선포화관회 상임위원회별 긴급 현안 질의에 나섭니다. 국방위원회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불러 계엄을 준비하고 추진한 경위를 확인합니다. 계엄 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도 출석할 걸로 보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상민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불러 누구의 지시로 국회를 봉쇄했는지 물을 계획입니다. 아침엔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